14만 2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L입니다. BL의 테마는 건강기능식품제약 슬래시 바이오 코로나19 항암제 백신이 가 있습니다. BL은 는 동사는 바이오신약 기술인 노코맥스 트레이드마크기호 휴마맥스 트레이드마크기호 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특허 및 용도특허로 1999년 12월 설립되어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유산균을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치료 바이오신약을 개발 중이며 건강기능식품사업과 화장품사업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장 중 매출은 상품, 의약품 38.32%, 제품, 화장품 2.99%, 제품, 건강기능식품 55.69%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바이오신약 기술인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면역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특허 및 용도특허를 근간으로 1999년 설립되어 사업 영위 중임 대시 바이오신약 사업으로 임상 3상 승인된 자궁경부상 PE형증 치료제와 임상 3상이 준비 중인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임상 1상 완료 중에 있는 근육질환 치료 백신 등이 있음 대시 2의 바이오소재 사업 제품 라인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에 관한 용역 매출도 매출의 기업 재무 대시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생명과학기술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무형자산 손상 차손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BLSM 07의 CINE 3단계를 적응증으로 하는 임상시험 신청, COVID-19 치료제 BLSH01의 임상 이상 승인 등 파이프라인 후기 임상 진행으로 매출 성장 기대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BL의 시가 총액은 1,74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BL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71위입니다. BL의 상장 주식수는 3,144만 8,597주입니다. B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BL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0.8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5.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4.92배, 1,1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원, 마이너스 118억원, 마이너스 1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7억원, 마이너스 334억원, 마이너스 358억원입니다. PL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2번지 08%사인이고 유보율은 310.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5.66이며 전일 대비해서 27.12-1.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51.91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3-2.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L의 2022년 9월 1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5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750원보다 2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7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PL의 종가는 5540원이며 주가가 PL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L의 종가는 5540원이며 주가가 PL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PL은 거래량 11만 368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3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31,33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253주, 한국증권에서 11,306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201,8주, 키움증권에서 9,9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7,886주, NH투자증권에서 15,438주, 키움증권에서 11,644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11,025주, 한국증권에서 1,9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90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3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BL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продолжаем 수증권에서 1,958주, 배우는 3,958주, 계좌입금 상당과 수증권에서 10,969주, 기관은 3,959주, 매우 속성권자로 방문을 받는 수 없이 3,959주,